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옥바라지가 확정된 두순이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, 얼굴도 완전 못생긴 년이 소중한 우리 아들끼를 왜 죽이는 거야? 라고 외치던 말미자를 닮은 맘충이 엄마와 한바탕하고 왔습니다. 너 이거 꼭 봐라. 원제, 이쁘지도 않은 게 애가 좀 만졌다고 왜 난리야?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. 어떤 애 엄마한테 제목에 나온 저 말을 들었는데요.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 글 써봐요.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. 아까 낮에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고른 뒤 결제를 해야 하니까 줄을 서 있었는데요. 어떤 남자아이가 대충 유치원이나 초일 그 정도로 보였어요. 그 아이와 아이 엄마도 물건을 고르고 바로 제 뒤에 서 있더군요. 근데 뭔가 계속 제 엉덩이 부분을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게 불쾌할 정도로 강한 터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 내 뒷사람 가방 같은 게 스치는 거구나 이러고 말았어요. 그랬는데 뒤에서 아이 엄마가 애한테 뽕뽕아 가까이 가지마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 아이가 닿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러다 제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는데 애 엄마가 굳이 본인 물건을 옆에 올려놓길래 속으로 아 바쁜가 보다 이러면서 이때도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옆으로 살짝 빠져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담고 있던 바로 그때 아이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가는 거예요. 미친 순간 당혹감에 얼을 좀 타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 아이가 또 제 엉덩이를 치려는 액션 있죠. 그런 걸 하고 있길래 이건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아이한테 예 남의 엉덩이를 그렇게 마음대로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화장품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. 뒤에서 애 엄마가 저기요 이러면서 나를 불러 세우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이 여자가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살기를 온 몸으로 뿜어대면서 그쪽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아니 말을 할 거면 나한테 해야지 왜 우리 애한테 그런 말을 해? 당신이 뭔데?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앙칼지게 말을 하냐고? 무슨 자격을 우리 꽁꽁이한테 무섭게 말을 하고 겁을 줘? 등등등 걔 미친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아니 남의 엉덩이 만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건데 그게 왜 앙칼진 거예요? 그래서 제가 뭐 애한테 소리라도 찔렀습니까? 이랬더니 또 씩씩거리며 내가 아까 주의를 줬는데 왜 또 말을 하는 거냐고? 이러면서 난리예요.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그 주의라는 게 가까이 가지마 아까 이거예요. 그냥 어? 엄마가 나한테 말을 하면 되잖아. 왜 우리 애기를 죽여? 등등등 이때부터는 갑자기 반말을 시작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그 입구에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나 앙칼지게 말한 거 없어요. 그리고 나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니 아들이 또 만지려고 하길래 주의를 준 거다. 이랬더니 같은 말만 반복 무한 앙칼 타령 나중엔 막 소리까지 빽빽 지르고 난리가 나요. 그래서 그러나 당신은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? 왜 소리 지르는데? 뭔데? 이러면서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. 그러자 이제는 안 되겠는지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면서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게 애가 좀 만졌다고 이 난리야? 별 것도 없는 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저는 화를 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. 아 내가 괜히 언성을 높였구나. 이 여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진상이구나. 그리고 이때 때마침 주변에 있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큰 소리가 나니까 가까이 다가와 말려주셨고 애 엄마는 애를 데리고 돌아가는데요. 그런 와중에도 무슨 년 무슨 년 이 괴지 같은 년 이래가지고 쳐다봤더니 이번엔 또 대놓고 야 이 못돼 쳐막은 년아 뭘 꼬라봐 이러고는 후다닥 가버리더라고 이보세요. 진상 아줌마 니가 이 글을 볼진 모르겠지만 애 교육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.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니가 그러고 살면 그런 엄마한테 아이가 도대체 뭘 보고 자라겠나요? 그리고 아줌마도 아들이 엉덩이 치고 간 거 분명히 봤으면서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? 아줌마 아들 니 눈깔에만 귀엽고 이쁘지 남의 눈에는 절대 아니에요. 보니까 그냥 말미잘처럼 생겼더만 너 꼭 닮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걸 그냥 그냥 조용히 당하고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? 최소한 그러면 안 되라고 주의를 줘도 모자랄 판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좀 한마디 했다고 백주대로 변해서 그 난리를 치세요? 안쪽 팔려요? 애 보기에? 내가 언제 무섭게 했고 니 새끼 귀를 죽였냐고요. 그리고 그런 개참한 씨앗은 기 좀 죽이도 됩니다. 죽여놔야죠. 아무리 삶이 거지같고 힘들고 또 고달파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인신공격 발언하지 마세요. 그거 나중에 전부 다 아줌마 부원인한테 다 돌아가요. 끝으로 하나만 더 집에 거울 없어요? 거울 좀 보고 살아요. 뒤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. 댓글 1반 그럴 땐 더욱 강하고 무섭게 야 남의 엉덩이 만지면 돼 안 돼? 너 왜 만져?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? 이런 말을 무섭고 무섭고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. 애 엄마가 옆에서 난리를 치든 아니 지랄하면 할수록 아이한테 더 단호하게 말을 해야 돼요. 왜? 그게 바로 이런 진상 마음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. 대댓글 이거 진짜 레알이죠. 그래버리면 애 엄마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. 끌 끌 끌 끌. 2번 이거 인정이요. 녹음기 켜놓고 잘못한 애 말로 계속 혼내야 돼요. 그러다 애 엄마 빡 차가지고 난리 치면 모욕죄로 고소해버리면 돼. 3번 그 상황을 녹음 혹은 동영상으로 찍어야 됩니다. 진짜 뇌갈박 없는 맘꼬들은 지 아들이 아동학대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든요. 내가 본 적 있어. 물론 역관광 당하죠. 2번 아이고 M이라는 게 자식을 사람이 아닌 개 짐승으로 키우고 자빠졌네. 냅두세요. 애미가 저러니 자식 미래야 불부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. 분명 짐승으로 커서 뉴스야 나올 텐데 그거 건드려가지고 뭐해요. 4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일부 여자들 아들 낳으면서 동시에 정신도 핵가닥 어떻게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. 5번 인간 가치도 아는 게 애를 낳았구만 라고 해주지 그랬어요. 쓰니 참 착하네. 6번 와 저런 엄마가 7살짜리 자기 딸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아들 편만드는 미친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. 이게 그거죠. 아빠가 7살짜리 딸한테 그짓거리를 했는데 그걸 편들어주는 할머니 아빠의 엄마죠.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요. 하 정말 7번 아니 말이 되는 거냐고. 8번 저 아줌마 저런 후자거든. 그 상황에서 쓰니 똑같이 그 밥의 그나물 아니랄까봐 애새끼는 애미나 붕어빵이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인신공격을 했어야 합니다. 댓글 11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몸통보다 더 큰 배꼽입니다. 여기 본문이랑 유사한 상황을 저도 두 달 전에 겪어봤어요. 백화점 지하 식품관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자꾸 제 치마자락을 누가 건드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한 8살 정도로 된 아이더군요. 그냥 옆으로 쓱 비켜서가지고 마저 고르고 있는데 애니까 상대하기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자꾸 옆으로 붙으려고 하길래 제가 꼬마야 건들지마 이렇게 좋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슬쩍 떨어졌는데 얘가 제 옆으로 휙 지나가면서 치마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. 말이 안통하는 나이도 아니고 7살 정도 보였으니까 딱 일부러 그랬다는 느낌이 들길래 짜증 올라오죠. 이게 또 아주 조금 들친 것도 아니고 제 상의까지 오도록 완전히 들어올린 거예요. 이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얘 너 뭐야 왜 그래 이렇게 화를 했어요. 물론 어린아이니까 소리는 안 질렀죠. 그런데 같은 코너에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던 어떤 아줌마가 달려와요. 알고보니 얘 엄마야 제가 애한테 뭐라고 하니까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왜 자기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만한 애들은 원래 장난 많이 치고 그러는 거야. 또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. 이딴 소리를 해요. 치마 들춘 걸 이 아줌마도 본 거야. 그러면서 뭐라더라 호들내는 건 엄마의 몫이다. 네가 뭔데 감히 내 귀한 새끼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. 기죽이는 게 이유가 뭐 기죽이지 마라. 등등등 똑같이 아까 그 진상처럼 반말을 해요. 반말하더라고. 아니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또 사랑하는 조카도 있어서 평소 맘꽁이라는 말 정말 싫어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아 이래서 맘꽁이란 단어가 생각 죄송합니다.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. 아 이래서 맘꽁이란 단어가 생긴 거구나. 이렇게 깨달았죠. 그래서 이건 말도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애한테 야 너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.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. 너 나중에 커서도 이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알아 몰라. 막 이러면서 애를 혼내니까 애 엄마 옆에서 진짜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요. 나중에 제 어깨도 막 밀칭해서 야 이 그지 같은 어쩌고 저쩌고 욕도 하고 내 말 안 들려? 그만하라고. 우리 애한테 말하지 말라고. 이럽니다. 사실 저도 애한테 심하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. 근데 애가 반성하는 기셋도 없이 실실 웃으며 장난만 치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 저도 열받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여기 댓글 나와 있는 것처럼 엄마랑 말이 안 통할 때는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애한테 뭐라 뭐라 해주면 돼요. 그럼 애 엄마 그냥 이성 잃고 거품 물고 난리 나거든. 지가 더 미치려 해. 아니 지가 교육을 안 시켜 사회에 피해를 주니까 내가 대신 그 교육을 해준 건데 뭐 뭐 여하튼 자기 애가 남한테 피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소중하고 어린 애 아기한테 뭐라 하는 나쁜 녀 딱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. 저런 진상 부모들은 말이죠. 그러니 진상 부모 말고 애를 상대하면 됩니다. 참 이상하네.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는 걸까요? 어. 아니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거든요. 차라리 나랑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이 좀 뭐라고 하죠? 좀 안 좋은 짓을 하면 그건 그냥 남아가겠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나 그걸 더 못 참겠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공원에 있는 꽃을 꺾어왔다. 그러면 화가 나 그러지 마세요.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거지가 않네 이러고 말겠지만 아니 하물며 내 새끼가 그러면 이거 뭘까요? 다른 세상에서 온 건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